제가 이제 맨날 쓴 책이 아이들 꼬마들 있는 책 쓰다가 그 다음에 책 강연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꾸준하게 강연했던 것들을 모으고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좀 넣어서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그 학교가 알려주지 않는 세상의 진실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제 나이가 45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한 45년 살았구나 이제 불과 고등학교 졸업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다 보니까 한 60세가 되면 또 어떤 얘기를 해줄 게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기한 전 현대자동차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좀 같이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또 흔쾌히 받아들여줘가지고 이기한 전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조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의대 가려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법대 가라고 어머니가 그래서 법대 가려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상대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유는 뭐였었냐면 어머니가 봤을 때 의사가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야 의사 되면 피 봐야 된다. 그리고 의사는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어야 되니까 병원 안에 너는 나쁘고 네 와이프만 좋아질 거다. 의사는 안 좋다. 그래서 법대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법대 가면 권력도 생기고 좋대요. 그래서 법대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시더니 야 거기는 맨날 싸우는 사람들 만난다. 얼굴에 상처난 사람들 둘이 왜 평생 남 싸움에 껴드냐. 그거 안 좋은 것 같다. 그냥 나중에 상대 가서 회사 취직해가지고 잘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상대냐 했더니 이유도 간단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공대 나오셨거든요. 그렇게 상과 출신들한테 무시를 당했대요. 뭐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상과 출신이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공장에서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회사 근본 두시고 나중에는 대학에서 강의하셨거든요. 그래서 상과 특히 서울 상대에 대해서 아주 악감정이 계셨어요. 그래서 서울 상대 놈들 나쁜 놈들이다 맨날 그러다가 제가 서울 상대를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말을 딱 바꾸시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이 서울 상대 들어갔다고. 그러다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취직이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끄는 의미에서 법대를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도 저한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첫 번째 직장을 몇 군데 원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6군데 원서를 냈는데 그 당시 취직이 잘 될 때여가지고 한 15군데에서 합격 통지가 왔어요. 그 당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취직이 잘 될 때 그때가 한 90년대 초반이니까 경기가 게 좋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껏해서 1년 선배를 찾아간 거죠. 선배 나 어떤 회사를 가야 돼? 그랬더니 돈을 벌고 싶냐 아니면 명예를 갖고 싶냐 지금 생각해보면 사원 2년차한테 물어본 거니까 물어볼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들을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딜 갈까 생각하다가 해외여행을 한 번 취직하기 전에 갔었는데 너무 세상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아 난 종합상사나 무역회사에 가야겠다. 그리고서 코오롱이라는 데를 원서를 냈어요. 합격을 했죠. 면접까지 다 하고 최종 합격은 세 군데로 했는데 코오롱하고 대한항공하고 현대 현대는 사실 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에 임원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임원하고 또 다른 임원분 세 분이 앉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방근무 가능하냐 그러더라고요. 지방 울산 생각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면접 보러 온 사람이 해외 근무는 가능하나 지방근무 싫다. 그랬더니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우리는 지방근무 없다. 그래서 거기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동차에 피고 고치고 그러는 데래요. 딱 들어보니까 시끄러울 것 같아요. 땅땅땅땅거리고.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대는 안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 코오롱을 딱 들어갔는데 영어 인터뷰를 하는 거죠. 외국 여자가 막 영어로 얘기하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얼벌벌하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고개를 약간 겨우뚱하면서 몰아몰라 써요. 아 여기 떨어졌구나. 그런데 거기 부사장님이 갑자기 내려오시더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상대 출신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원서를 낸 거래요. 그래서 다닐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영어 인터뷰 못 봤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닐 거냐예요. 다녀야죠. 그러니까 붙을 때까지는 다닌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녀야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안 다니면 안 되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자네 붙이고 누가 떨어지니까 그럼 자네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붙일 마음이 있긴 있나 보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붙어놓고 남이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을 갔는데 또 이제 불안한 거죠. 또 이제 붙었어요. 거기 인사부장이 오더니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기획실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TV에서도 그렇고 기획실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때부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죠. 영업부를 가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그 아버님이 있던 학교가 한진하고 같은 게 어려워가지고 거기 사장님하고도 술도 한 번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네 아들 보내면 뭐 열심히 한 번 잘 키워보겠다. 그러다가 현대비서실에서 종합계획실이라는 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인터뷰 좀 합시다. 그 당시는 이제 부장님이셨는데 지금 나중에 현대그룹에 사장까지 하셨던 노정익 그 당시 부장님이셨는데 인터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어딘데요? 현대인데 아 거기 갈 생각 없는데요. 어디 발령난 줄 아냐 그랬더니 저 다 자동차 서비스 발령났는데요. 거기 갈 생각 없어요. 시끄러워서 아 그게 아니고 점심 먹고 빨리 오래요. 자기도 그 종합계획실이라는 데인데 현대그룹 전체를 조정하는 데래요.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현대그룹 전체를 조정한다고 그래서 점심 먹고 갔는데 왜 저를 뽑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상과대하고 법과대학 나온 사람이 필요하대요. 이야 나오길 잘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날 뽑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죠. 현대 큰 회사 종합계획실에서 나 오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큰 회사로 가라. 내가 술 한 번 그 사람한테 사면 되니까 대한항공사장한테는 자기가 술 한 번 사면 되니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그룹 종합계획실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바빠서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나중에는 화장실 가서 변기를 찢고 잤어요. 책상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증권에서도 갔다가 컨설팅에서도 갔다가 지금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스무 살 때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질지 제 사업을 할지 아니면 책을 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어떤가 아니면 지금의 대학생들 아니면 아직 대리가 안 된 회사원들 아직 30대? 40대? 과연 내가 사는 방법이 정말 옳은 건가? 학교에서 얘기한 그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조금은 더 힘들지 않고 고통이 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몰랐고 그야말로 올바르지 못한 선택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중에 올바른 선택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인생 중반쯤에 있어서 제 작은 경험이지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학교에서 이런 거 참 안 가르쳐 주더라 그런 거 위주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브래드피트가 나온 영화 중에서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한 구절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잃은 것은 없다. 넌 뭐든지 될 수 있다. 꿈을 이루는데 시간 제한은 없단다. 지금처럼 살아도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도 된다. 최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 중 최선의 선택을 내리길 바라마. 내가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너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후회 없는 삶을 살면 좋겠구나. 조금이라도 후회가 생긴다면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해 보렴. 벤자민 버튼이 13살 난 자기 딸한테 한 얘기예요. 그 영화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뭔가 나도 한마디는 학생들한테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한테 아니면 그들의 부모한테 진짜 진로에 대한 얘기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얘기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TV에서 봤는데요. 26살 먹은 이대생이 보험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험왕이 된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돈도 안 빌려주고 이거 한번 해봐라 했는데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영업을 한 거죠. 26살이 보험왕이 됐다고 했는데 이 26살 여대생 졸업 갓 졸업한 이 여대생이 처음에 시작은 아주 이상하게 했지만 크게 성공을 했어요.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한테 내가 보험영업으로 크게 한 번 성공해보겠다고 얘기했더니 모두가 비웃었대요. 에이 이거 안 돼. 넌 아는 사람도 없잖아. 그렇죠? 너는 뭐 보험해본 적도 없잖아.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대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안 돼. 나도 해봤어. 될 것 같아? 전부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될까봐 그래요. 아니 뭐 뭐 한다고 그러면 뭐 한다고 그러면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뭐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 1등한다고 그러면 야야야 안 돼. 그러다 다쳐. 나 열심히 운동해서 지금부터 살 5kg 뺄 거야. 나도 해봤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 사업으로 크게 성공할 거야. 나 이 회사에서 승진을 빨리 해서 빨리빨리 임원될 거야. 야야 그렇게 살아 뭐하냐 안 된다고 그러단 말이죠. 이유는 사람이 사람하고 있을 때요. 참 묘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안 되기까지 바라진 않아요.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아지는 거는 썩 마음이 안 들어완대요. 그저 비슷하게 남아있으면 마음의 위안이 딱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팼다가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별로 관심도 없던 인생사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막 충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 돼야 될 이유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안 돼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았는데 성공했지 처음부터 돼야 될 이유를 갖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번 시도해 보는 거죠. 시도하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다만 시도할 때 위험하고 내가 얻을 거는 분석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험이 전혀 없는 것도 시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안 된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굉장히 쉽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 갖고서 그 다음에 뭐 크게 아주 멋있게 저는 말이에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 치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 같고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고요. 대체로 차고에서 시작한 사람이 성공을 많이 했더라고요. 빌게치도 차고에서 성공을 시작했고 정정회장은 쌀집에서 하여튼 뭔가 처음부터 대단한 것 같고 시작한 사람들은 크게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시드머니라고 그러나요? 처음 시작을 쉽게 하니까 그 시작이 쉬워서 중간에 좀 어려워지면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어렵게 시작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무엇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람들보다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위인전 보면 위인전들이라는 거 보면 이런 위인전 봤나요? 난 처음부터 잘 돼서 중간에 잘 됐고 계속 잘 됐다. 제가 읽은 모든 위인전은 안 되는 것 투성이더라고요.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말에서 떨어지고 초등학교 때 잘리고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대통령이 된 링컨은 몇 번 떨어지다가 대통령이 되고 하여튼 거의 폭삭 망했다 올라가고 가장 최근에 스티브 잡스 같은 분도 자기가 만드는 회사에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고 하여튼 뭔가에 좀 안 된 게 많은데 왜 성공을 했나 봤더니 꿈이 컸더라.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없다고 그러죠. 꿈이 없을 땐 누구나 게을러져요. 그런데 꿈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부지런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기 쉽다면 과연 그게 꿈인가? 이루어지기 쉽다면 우리가 살아갈 길은 이렇게 평탄하지는 않잖아요. 평탄하지 않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울퉁불퉁 울퉁불퉁 느낌이 다르죠.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등화관제 훈련 기억나세요 여러분? 왠 밤중에 하면 불 다 꺼 불 꺼 불 꺼 막 민방위 그러면 일시에 서울시기가 불이 쫙 다 꺼져요. 서울에는 별이 공예 때문에 없는 줄 알았는데요. 불을 다 끄니까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의 불을 꺼야 하늘의 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그러니까 현실이 내가 좀 힘들어야 그때부터 오히려 희망이 보이는 거죠. 현실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현실이 어두워지면 깜깜해지면 사람들은 별을 보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또 바닥을 보죠. 이렇게 바닥을 현실이 어두워졌을 때 진짜 희망이 보이는 건데 사람들은 무너졌을 때 진짜 희망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닥을 보는 거죠. K1이라는 격투기 게임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거기 레미 보니아스키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말 재미있는 그런데 권투든 K1이든 다운을 당할 때 있잖아요. 앞으로 넘어지면 앞으로 넘어지면 거꾸라지면 못 일어나요. 넘어질 때도 뒤로 벌렁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거든요. 하늘이 보이는 거죠. 넘어질 때도 누구나 넘어지는데요. 땅을 보고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질 때도 하늘을 보고 자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희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리 시절에 주식 투자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87년부터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자신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신용의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지렛대 원리를 몇 번을 더 이용해서 최대한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에 왕창 넣었는데 IMF가 터졌어요. IMF가 딱 터지고 났더니 제가 대학교 때 과외하고 여름방학 때 주스 장사하고 겨울방학 때 군고모 장사에서 집까지 샀거든요. 대학을 대학을 8년이나 다녔으니까 과외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걸 다 날리고 내가 갖고 있던 현금 다 날리고 빚만한 3억 넘게 생겼어요. 98년도에 야 월급이 그때 250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자가 비싸가지고 이자가 500이에요. 그러니까 250을 월급을 받은 다음에 500을 내니까 250이 나요. 하나도 안 써도 이거는 세상에 지옥이 따로 없어요. 답답한 거죠. 밤 자면서 담배를 한갑을 피해요.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속이 막 쪼여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것도 멀쩡하게 다니잖아요. 그때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내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안 그래도 자기가 1억 좀 빌리려고 그러는데 아니 5천 좀 빌리려고 그러는데 1억 빌려가지고 너 5천 줄게. 이자는 미리 내라. 은행 이자를. 알았다. 계약사 안 쓰고 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돈 빌려주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 같거든요. 산수 돈 안 빌려주잖아요. 돈 안 빌려줘. 근데 그 돈 갖고서 이제 뭘 하나 싶은 거죠. 10달치 이자는 해결됐잖아요. 10달치 이자. 최소 10달치 이자. 그 당시에 저한테는 큰 행운이 와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종합기획실 폐지하라고 합니다. 삼성비서실 현대종합기획실 대우회장실 이런 거 다 폐지하라는 거예요. 종합종정신. 그래서 저는 그때 손을 딱 들었죠. 영업점으로 보내달라고. 그때 저를 때린 분이 이제 이기한 그 당시에 우리 부사장님이었는데 이 화일 갖고서 머리를 탁 때리면서 야 인마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래. 아니 그냥 이게 또 본사도 아니고 영업점이야.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밑바닥을 한번 보고 싶었고 본사 가면 돈을 못 벌겠어. 월급밖에 없잖아요. 인센티브가 없어.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핑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현대증권 압구정지점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첫 달에 이제 5천만 원을 딱 생겼을 때 열 달 치가 생겼는데 그때 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섯 명 불러가지고 호텔 가서 한 80만 원씩 술을 먹어요. 양주를 한 세 병 딱 먹으시고 내가 삽니다. 기죽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백화점 가서 양복을 한 백만 원짜리를 딱 좋은 걸 또 사요. 기죽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한 또 보름도 안 지나서 이제 아홉 달 치 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또 튕겨먹나 주식으로만 한 거 주식으로 다시 튕겨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직업이니까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일하다가 잠깐 잠깐 하려니까 안 됐는데 직업이니까 하루 종일 보험사니까 돈이 더 깨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사면은 금방 내려가면 직장 다닐 때 집에 갈 때 알았는데 다음날 신문 보고 이거는 1초만에 보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이 또 날라갑니다. 이야 이제 6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긴다고 그해 여름부터 주가가 25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쫙 2년 동안 그게 98년도 여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쭉 올라가요. 그 당시에 월급을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인센티브 포함해서 7천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그때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영업을 해야 돈을 부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이 다 내 고객인 거예요. 회사였을 때는 내 고객이 없잖아요. 맨날 뭐 높은 부서라고 해서 큰 소리나 빡빡 치고 큰 소리 치면 뭐해. 우리 현대 종합기획실 같은 부서는요. 구두표 한 장도 안 와요. 구두표 한 장도. 저는 저한테 술은 많이 사줘요. 계열사에서.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술 사주지 말고 술도 못 먹는데 구두표로 좀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절대로 안 줘요. 우리가 감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구두표 주기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아주 그 당시에 보면 아 기획실이 일은 굉장히 깔끔하고 사람들도 좋은데 돈 되는 데는 아니구나. 내가 진작 알았다면 처음부터 영업부로 갔을 텐데 영업부로 갔더니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 뭐였냐면 가장 힘들 때 희망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더 큰 발전이 다시 말해서 죽지 않으면 다 가벼운 상처예요. 정말 힘들 때 저는 어디 가냐면요. 응급실 갑니다. 응급실 가면요. 오늘 딱 한 가지 희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요.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막 가보세요. 계속 죽기 직전에 사람이 계속 들어옵니다. 삐뻑삐뻑 하면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딱 하나 죽지만 않았으면 불과 응급실이 오기 한 시간 전까지 멀쩡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중환자실은 원래 골고루 골고루 알타가 온 사람이 있지만 응급실은 방금 얼마 전까지 멀쩡했던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가 응급실이잖아요. 그런데 내 고통이란 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있으면 다 극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면 안 돼요. 끝까지 살아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힘들 때 저는 유언장을 써보라고 합니다. 내가 85세가 돼서 죽을 때 세상 사람들과 자녀들한테 해야 될 얘기들 난 이렇게 이렇게 살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기 바란다. 그런데 난 이런 점은 잘한 것 같고 이런 점은 잘못한 것 같다를 지금 나이가 40이면 한 50년 후로 생각해보고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든 게 힘들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두 가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잘났다는 착각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거 잡벅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못났다는 착각을 해요. 둘 다 착각인데 이왕 착각을 할 바에는 자기가 잘났다는 착각이 난 것 같아요. 사람은 힘이 센 사람 힘이 작은 사람 그 다음에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별로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의 차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느낌 차이는 천배, 만배까지 나는 거예요. 재결치 회장이 어릴 때 말을 굉장히 더듬었대요. 말을 왜 더듬죠? 머리보다 머리는 빨리 도는데 이게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너는 말 더듬이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잭,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똑똑하기 때문이야. 누구의 혀도 너의 똑똑한 머리를 따라갈 수 없다. 그렇죠? 이 한마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재결치한테는 큰 힘이 됐다는 거죠. 앞으로 살아온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있고요. 살아갈 날이 있는데 쿠에, 에밀 쿠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쿠에의 법칙이라고 해서 하루에 20번씩만 하루에 20번씩만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쉽잖아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의 과거 그때 그랬었어야 했는데 머리를 가득 쓰고 있으면서 마음이 거기를 계속하고 있죠. 경제학에서 선크코스트라고 그래요. S-U-N-K 코스트 선크코스트 매몰비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쩔 수 없는 거 지나간 시간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어야 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경시대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비가 온다. 우리 식구들은 등산 가는 걸 너무너무너무 좋아한다. 넘버원 프라이어티 선호도 넘버원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해서 목요일 날 그럼 이번 주는 등산을 가지 말고 영화를 보자 라고 가족회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영화를 표를 샀는데 그 영화표는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햇볕은 쨍쨍 또 아침밥 먹으면서 가족회의가 또 벌어졌어요. 자 영화를 보러 갈까 등산을 갈까 이게 이제 경시대회에 나왔던 문제예요. 정답은 등산을 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선크코스트 환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제일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게 옳다고 그러죠. 지금 나한테 그 돈을 쓴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자. 환불이 되면 환불 받으면 되는데 지나온 내 인생은 환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 내가 30년 동안 이 직업을 가졌으니까 계속 그 직업을 가져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나한테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직업이 있다면 지금부터 옮기는 것도 괜찮죠. 지금부터 옮기는 것도 . 5살인 거는 새 거예요. 제조연어릴로부터 5년 된 거예요. 5년. 뱃속에 있으면 아직 제조중 제조중이잖아요. 80이면 제조연어릴로부터 80살 된 건데 유통기한이 인생엔 없다는 사실이죠. 제품 만들 때 이 제품은 3년간 유통시키고 파기시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유통기한이 없고요. 제조연어릴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이가 40년 됐다는 것은 살아서 어쩔 수 없는 선크코스트가 40년이 있는 거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잘한 것도 어쩔 수 없고요. 못한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다 과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40년은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형이죠. 제조연어릴로부터 40년 됐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나는 80살까지는 아주 능동적으로 잘 살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갈 날이 40년 남은 거죠. 왜 나이가 꼭 과거형으로 얘기해야 돼요. 앞으로 살아갈 40년 근데 어떤 사람이 건강관리도 못하고 막 대충 살아요. 이 사람은 스무 살인데도 아무리 봐도 60을 못 넘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스무 살인데도 40년 살 수 있고요. 지금 40살인 사람도 40년 살아요. 제가 대학원을 새로 다녔는데 이유가 뭐였었냐 봤더니 39살에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앞으로 내가 한 30, 40년은 더 살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로 산 것 같고 대학교 다닐 때 돈 잘 못 벌었으니까 그냥 학생 생활을 한 거고 회사 생활을 했을 때 대리쯤 되니까 조금 세상이 보이더라고 대리 되니까 사원 때까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33살쯤 됐더니 조금 세상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 39살이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좀 주도적으로 산 게 6년밖에 안 됐더라는 거예요. 39살짜리가. 그 전에는 뭐 배우는 동안에 그러면 앞으로 40년은 6년에 7배잖아요. 내가 지금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7배는 내 맘대로 살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30살 먹은 사람이나 50먹은 사람이나 앞으로 살아갈 날로 치면 동갑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43살 정도 된 주부였어요. 평생 주부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오더니 의과 전문대학원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90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러면 47년이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한 2년 정도 공부해서 의과 전문대학원을 나오면 50에는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0년을 의료봉사하고 싶대요. 지금도 매주 봉사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고아원이나. 그런데 봉사하러 갔다가 주사 같은 거 놔주면 안 되잖아요. 불법 의료형이 되니까. 그런데 의료봉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런데 합격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집 딸은 떨어졌어요. 딸은 대학교 의대 떨어지고 엄마는 의과 전문대학원에 붙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40년이라는 미래지향적으로 봤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가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많이 만들면요. 해야 될 일이 줄어드는 거 아세요? 하고 싶은 걸 자꾸 만들면 해야 될 일이 줄어들어요. 물론 일을 할 때 제일 먼저는 해야 될 것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걸 빨리 하고 싶은 걸로 바꾸시면 돼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빨리 이쪽에서 보면 하고 싶은 일로 바뀌거든요.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지겨워하잖아요. 똑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의를 듣는데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강의 듣는 거 얼마나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은 일 끝나고 또 야 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야 될 일에서 오신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 보고 같이 강의 들으러 가자 그랬더니 그냥 강의를 하면 싫어. 그 사람한테는 아직도 해야 되는 일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고 싶은 일로 바뀌기 시작하면 해야 될 일에 의무가 자꾸 주는 거예요. 의무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봤더니 해야 될 일을 빨리 하고 싶은 일로 바꿔서 내 걸로 창 만든 사람들 세상을 의무감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한 번 살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권리 내가 한 번 할 수 있는 건 다 한 번 해보고 그리고 기쁘고 봉사는 해야 될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해야 될 일은 절대로 봉사를 못하겠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로 바뀌면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 있죠. 기다려져요. 중증으로 굉장히 힘든 친구들을 밥을 먹이고 있는데 줄줄 흘리잖아요. 사실 저는 제 집 청소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걔 얼굴을 닦아주면서 밥을 먹이는데 걔도 기뻐하는데 먹이는 제가 더 기뻐요. 얘가 밥을 먹는구나. 한 숟갈 한 숟갈 밥 먹는데 40분 50분 걸려도 그걸 떠먹이는 거죠. 말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더 매일매일 매일 그곳에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해야 될 일이면 가겠습니까?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자기 마음이 굉장히 기쁘니까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이 그렇게 좋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해 하지 않을까요? 행복의 법칙이 있죠. 행복의 법칙은 뭐냐면요. 행복의 법칙은 갖고 싶은 거 하고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수가 분수가 있으면 여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 가지고 분자 분자 다시 말하면 갖고 싶은 거 헷갈리네. 분모 갖고 싶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욕심을 줄이면 행복해지는데 분자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자를. 100억을 갖고 있으면 200억을 갖고 싶고 200억을 갖고 있으면 300억을 갖고 싶고. 그런데 사람의 욕망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끝이 없어요. 그럼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모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이게 아무리 커도 0이에요. 분모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분모가 너무 커버리면 위에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을 보면 아직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로 성공하려고 하면 나보다 공부도 잘하는 사람 있으면 성공하지 않고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고. 그런데 갖고 싶은 희망을 조금 줄이면, 욕심을 조금 줄이면 현재가 굉장히 행복해지다는 거죠. 맥켄지 컨설턴트가 멕시코를 갔는데요. 어떤 아주 능숙한 낚시꾼이 커다란 고기를 5마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큰 고기를. 그리고 3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한 몇 십만 원을 받는 거예요. 받은 돈 갖고서 애들 장난감도 사고, 술도 좀 사고, 집에 와가지고 그 술하고 고기를 이렇게 커서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애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거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에 2시간 정도. 맥켄지 컨설턴트가 보니까 저 기술을 잘 이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저 얘기했죠. 노인어른, 제가 아주 좋은 아이들을 낼 테니까 들어보세요. 뭐요? 왜 당신은 5마리밖에 안 잡습니까? 하루 종일 잡으면 몇 마리 잡을 수 있습니까? 뭐 한 30마리 좀 잡겠지. 그럼 30마리 잡으셔야죠. 잡아서 뭐하게? 아, 두 마리는 집에서 쓰시고 28마리는 파셔야죠. 그거 팔아서 뭐하게? 배를 더 큰 걸로 바꾸셔야죠. 그러면 3명을 고용해서 낚시 잡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를 더 사야죠. 그 사람들한테 더 알려줘가지고 회사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큰 배를 사가지고 나가서 더 많이 잡아오세요. 그러다 보면 당신은 투자 오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투자도 받으세요. 그래서 그러긴요. 커다란 수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공장도 줘서 통조림도 만드셔야죠. 그래서 낚시 잡게 상장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낚시 잡게 상장하면 그동안 고생한 걸 다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러면 너 늙음하게 낚시질이나 하면서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고 살 수 있죠. 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참 이상한 거죠. 그렇죠? 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뭘 또 그걸 다 돈을 벌어서 마지막에 친구들하고 낚시질을 하면서 술이나 먹고 은퇴해서. 그렇죠? 그래서 행복지수가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 많아서 먹고 싶은 것 많겠다. 뭔가 많이 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걸 다 하다 보니까 스케줄을 짜가면서 노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운동할 때 보면 다시 골프라는 운동을 하면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평생 하는 운동의 골프인데요. 나가서 놀라고 밤새도록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놀라고. 손이 부르틀 때까지 놀라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노는 것까지 저렇게 연습을 해야 되나. 일요일에 가서 재미있게 놀아보려고 저녁마다 가서 골프연수장이요. 서울에 있는 제가 사는 동네 골프연수장은 11시에 가면 40분 기다려요. 밤 11시에. 새벽 1시까지 합니다. 연습장을. 새벽 1시까지 공을 때리고 한 번 일요일에 잘 놀아보려고. 스케줄을 짜가면서 오늘은 누구하고 술 먹고 내일은 누구하고 놀고 노는 것까지. 일하는 것까지.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행복하냐고. 제 강의도 듣고 나서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럼 안 사셔도 돼요.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제일 행복한 거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소신 없으면 남들이 하는 거 하는 게 나아요. 저는 대학도 상과대학, 법과대학 가라고 하거든요. 문과 애들은. 이과 애들은 의대 가는 게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돈 버는 데 나아요. 소신 있으면 다른 거 가는데 정말 소신 있는 사람들.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들. 그게 두 가지 자유로운 게 있죠.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지가 진짜 자유로운 거죠. 상관없다. 정원이 많은 과를 가면 손해를 잘 안 보는 게요. 정원이 많다는 거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상주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는 뭐 하는 게 좋겠다. 뭐 하는 게 좋겠다. 애니메이션 하는 게 좋겠다. 뭐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막상 거기가 보면 험난한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물리학과 같아요. 물리학과.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애가 좀 순진해. 선생님이 물리학과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리학과. 너는 아인슈타인이 돼야 된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인슈타인 데려는 아닌데 물리학과에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의대보다 물리학과가 커트라인이 높았거든요. 의대보다 물리학과가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프라이드가 막 너무 좋죠. 프라이드가. 그런데 딱 1학년 2학기 되면 미팅이 안 들어와요. 이대에서. 의대들은 미팅이 계속 들어오는데 물리학과는 미팅이 잘 안 들어와요. 왜? 제 졸업하면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겠나. 고등학교 때 종로학원에서 대학교 순위를 한번 쭉 매기거든요. 1학년 2학기가 되면 이대학과 평가위원회라고 있어요. 이대생들이 만든 학과 평가위원회에서 미팅 리스트가 쭉 나와. 들어갈 때는 정말 서울 의대보다도 커트라인이 높았었는데 1학년 2학기에 되면 지방대학교 의과대학보다도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사실. 그거를 대학교 2, 3학년 알다가 정말 아인슈타인처럼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면 좋은데 학원에서 물리학 강의하는 물리학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소신은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가 처음 생길 때 사각모라고 그래요. 사각모가 뇌과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학, 법학, 철학, 신학. 중세 대학이 만들어졌으니까 사각모가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신학이었겠죠. 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첫 신학, 의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싸움하면 해결해주고 아픔은 치료해주고 이게 사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신에 대한 문제, 인간에 대한 문제 아픔은 치료해주고 싸움은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의대법대가 옛날부터 먹고 살기 좋은데 요새 그런 말 나오죠. 의대 나와도 먹고 살기 힘들다. 변호사가 개업해서 안 된 경우 있다. 분식집은 개업해서 안 된 사람 진짜 더 많고요. 회사에서 잘린 사람은 더 많아요. 그런데 소신이 있는 경우는 이걸 갈 필요가 없죠. 그때부터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굿해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갈 필요 없지만 아직 소신이 없으면 남들이 가는 곳에 가보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기는 게임을 하라고 그래요. 라운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운더스 그 영화의 도박 영화인데요. 맷 데이먼 나오고 에드워드 노튼, 존 마을코빗이 나온 영화인데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게임을 시작해서 몇 분 내에 누가 돈을 이뤄줄 사람인지를 찾아라. 안 그러면 모두가 널 보고 있다. 다섯 명이 게임을 하는데 누가 이뤄줄 사람인지 못 찾으면 걔네들이 날 보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이기기 힘든 게임이 있어요. 홀짝 게임 굉장히 폐화한 것 같죠. 2분의 1이잖아요. 홀짝.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죠. 누구한테 불공정해요? 돈이 많으면 무조건 이기잖아요. 돈이 많으면 무조건 이겨요. 제가 방위받았는데요. 방위받으면 그때 월급이 5,700원인가. 월급이 5,700원. 그거 갖고서 그 당시에 소위 짤짤이라고 있죠. 동전 갖고서 홀짝하는 거. 그 게임이 쫙 벌어졌어요. 그때 한 40명 정도가 했는데 제가 그때 호주머니에 한 20만 원 넘어 있었어요. 자, 저버라. 방위들 돈 안 갖고 다니거든요, 별로. 저버라. 6,000원 딱 가면 돼요. 얘 5,700원밖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홀. 12,000원 홀. 24,000원 홀. 48,000원.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보통 3번이면 다 걸려요. 우리 소대돈을 다 땄습니다. 소대돈을. 폐화한 게임이라 생각했지만 폐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또 무마하려고 1,700원씩은 다 돌려줬어요. 깨평. 그걸 돌려줘야 나중에 후 후 뒤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분대끼리 맥주 먹으러 갔거든요, 딴 돈 갖고. 카지노에 보면 리미트라는 게 있어요. 1만 불 이상 못 간다. 5,000불 이상 못 간다. 1,000불 이상 못 간다. 그게 소비자 보호하려고 있는 것 같죠? 배팅 많이 하지 말라고. 만약에 리미트가 없으면 빌게이츠가 가서 니네 카지노 노는 다. 그거 몇 번 하면 카지노 다 먹어요. 이해되시죠? 리미트는 절대로 소비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리미트는 더블업을 못 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를 지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블랙잭이라는 게 49대 51이거든요. 20일짜리 맞추는 게임인데 카지노 49대 21인데 사람들은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카지노 업자는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한 판당 이율이 차이가 나니까 예대마진이 2%씩 계속 대수의 법칙 라지넘버슬로 여러 번 하면 항상 확률치에 통계치에 접근하는 게 라지넘버슬로인데 카지노에서 돈을 걸 때마다 2%씩 내가 불리한 돈을 계속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카지노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플레이어는 피곤해요. 카지노는 돈이 굉장히 많고요. 플레이어는 돈이 적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밖에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2%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죠. 게다가 카지노 룰에는 카지노는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정말 선수급으로 잘 따는 사람은요. 그 사진 찍어놨다가 입장 거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카지노를 들어갔는데 어서옵쇼 했다는 것은 진짜 손님이에요. 선수는 거절합니다. 카지노가.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돈 잃은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들어올 때 돈 따라는 얘기 절대 아니죠. 제가 증권회사에 있을 때 선물 옵션을 적어보고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2종 투자 상담사인데 1종을 따라는 거예요. 안 땄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물 옵션을 배우면 선물 옵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플레이를. 내 돈 손님 돈 갖고 또 하겠죠. 저하고 선물 옵션을 하는 팀은요. 컴퓨터를 갖다 놓고 팀으로 계속 분석을 하고요. 피곤하지 않으면서 계속하는 외국인들 기관 투자가 되래요. 저는 개인으로 눈 잃으면서 봐봤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데 점심도 먹어야지. 퇴근하고 나서 또 일도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저는 혼자예요. 한두 번은 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물 옵션으로. 그 게임을 계속하면 저는 나보다 훨씬 센 사람한테 지게 돼 있어. 안 배우는 게 상책이다. 안 배우는 게. 자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세 번의 기회가 오는데요. 그 기회는 항상 사람의 형태로 오는 거 아세요. 항상 사람의 형태. 내 친구가 술 많이 먹으면 술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고요. 내 친구가 사업을 하면 나도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고. 내 친구가 정치를 하면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고. 내 친구가 문학을 좋아하면 문학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98년도에 TV는 사랑을 싫고라는 프로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김혜수라는 여자 배우가 저를 찾았는데 그때 방송의 힘을 크게 느꼈어요. 제가 찾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제가 서초국립도서관에서 제 앞에 아주 밝은 빛이 올라오더라고요. 대학교 때인데. 그 당시에 최고 유명한 여배우가 김혜수 씨였는데 제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영광인데 저를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불안해 죽겠어요. 그런데 김혜수 씨 책이 형법책이고 제 책도 형법책이야. 아 뭔가 형법이 공통점이 있나보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숙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범죄론 리포트를 못 쓴 거예요. 범죄론이 한문도 많고 어렵거든요. 나름대로 비법대생이 보기에는. 그래서 숙제를 해줬죠. 그리고 한 말이 뭐였냐면 나중에 정말 그만 오니까 제가 저녁 한번 살게요. 그게 끝이에요. 나는 누가 좋아했느냐 무슨 사이냐 물어보는데 사이 아니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김혜수 씨가. 자기가 식사를 사겠다고 했는데 못 산 게 자기한테는 짐였대요. 그래서 방송에서 저를 찾게 했고 나갔는데 나가서 식사를 샀습니다. 그날로 진짜로. 6년 만에 식사를 샀는데 그 다음에 느낀 건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 압구정 현대증권에 다닐 때인데 현대백화점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주부 3명이 지나가다가 저를 딱 보고서 거기를 이렇게 호뚱해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뭐라 뭐라고 얘기해요. 다 쳐다보고 와 그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멀리서 전화가 오고 야 방송이란 건 굉장히 큰 파워가 있구나.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회가 되면 방송 관련된 일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지금은 방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EBS도 KBS도 SBS도 지역방송도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해서 이제는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출연을 하는 게 그냥 몸에 익숙해졌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방송이라는 걸 처음 생각한 것은 그때 TV는 사랑하실 거였다. TV는 사랑하실 거는 내가 대학교 때 김혜수라는 영화배우한테 라는 사람으로 온 거죠. 내 친구를 만나서 누군가를 만나서 기회는 항상 사람으로부터 온다. 로또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되는데 사람을 사귀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전학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는 아주 마당바렸어요. 전학을 많이 다니는데 생존의 법칙이 딱 그거였답니다. 전학을 간 다음에 3일 이내에 입안에서 제일 인기 좋거나 말 잘하거나 친구가 제일 많은지 누군지 찾는대요. 그리고 걔하고만 친하면 된대요. 그럼 걔가 다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학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 친구가 없어야 되는데 정말 친구가 많았다는 거죠. 키맨을 사귀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는 모두가 아무도 그 사람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 복덕방 아저씨.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아무도 겁을 안 내죠.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그렇다고 일부러 적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모두를 위해서 내가 다 지구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살아갈 일이 있다면 여유 있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마음이에요.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명문가였는데 초나라 왕한테 잘못 보여서 오자서하고 오자서 아버지하고 오자서의 형이 죽죠. 그래서 오나라에 가서 내가 언젠가 복수하리라. 그래서 왕을 잡으러 갔는데 죽었죠. 평황을 잡으러 갔죠. 평황. 죽었어요. 이미. 오나라에 합려 밑에 있다가. 죽었죠. 죽었더니 복수를 못하잖아요. 죽으니까. 그래서 무덤을 파헤쳤죠. 그래서 무덤을 파헤쳐서 무덤에 있는 뼈를 다 부숴버렸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초나라의 심포서라는 사람이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죽은 사람한테. 그때 오자서가 한 말이. 나는 저물고 갈 길이 멀어서. 그 일모요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를 보호했다고 그러죠. 오자서가. 내가 한 일이면 잘못한 거 아니다. 나는 멀고 갈 길이 멀어서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사람이 급하면 지나친 행동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밥 먹고 하고. 한 템포 쉬고 하고.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사과나무한테 주어질 물하고. 그 비는. 그 다음 햇빛. 이런 거는 몇 년 동안 나눠줘야 돼요. 그걸 한꺼번에 다 주면 타 죽거나 쓸려 내려가겠죠. 아무리 급해도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언젠가 이루어져야 될 일은 그 언젠가가 돼야 이루어져요. 언젠가 이루어질 일은 내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급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3단계 방식이 있어요. 처음에는 스탑. 결정 내리기 전에 두 번째. 띵크.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두. 스탑. 띵크. 두. 하면 아주 이상한 결정은 안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주자로 실패한 사람들 보면. 그냥 오늘 주식 사는데 계속 단말기 보는 거죠. 그럼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지났더니 50% 오른 주식인데 50% 오른 주식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삼성전자가 5만원 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50만원 할 때까지 갖고 있었는데 돈을 못 벌었다니까요. 샅다파랐다 샅다파랐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죠? 그 조급함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가장 확신이 갈 때 가장 의심해라. 제가 참 좋아하는 예중의 하나인데요. A, B형하고요. O형이 결혼하면 무슨 혈액형이 나오는지 아세요? 분명히 우리는 A형 또는 B형이 나온다고 배웠잖아요. 실제로는 O형, A, B형이 다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O형하고 A, B형이 결혼하면 A형 또는 O형이 나온다고 생물시간에 배웠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A, B형이고요. 부인이 O형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A, B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륜이고 뭐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난 하늘에 걸고 내 자식을 걸고 부모를 걸고 난 결백하다. 그랬더니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아주 몰아붙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는 고등학교 생물도 안 배웠냐. 고등학교 생물체계 어떤지는 나는 안다. 나도 답답하다. 하지만 난 아무 일도 없다. 그래서 유전자 감식을 했더니 친자가 맞는 거예요. 그걸 CIS, A, B라고 그러는데 CIS. 보통 A, B형은 약한 고리로 되어 있어요. A하고 B가. 그래서 O를 만나면 여기 똑 떨어져서 B호 또는 A호가 된대요. CIS, A, B형은 여기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숨어있는 O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한국하고 일본에 제일 많답니다. 우리나라에 몇천 명이 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전자 감식이 끝나고 이런 혈액형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때는 와이프가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물체계. 자, 고등학교 생물체계의 진리인가요? 고등학교 생물체계? 진리 아니죠. 그건 고등학교 생물체계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생물체계에 나온 게 진리처럼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게 진리처럼 생각하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까? 지금까지 다 죽었죠. 아직 안 죽은 사람이 안 나타났죠. 만약에 안 죽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잘못될 수도 있죠. 그게 검은 백조죠. 블랙스완 이론이라고 해서 까만 백조가 나올 때까지는 모두가 백조는 하얗다고 생각하는데 까만 백조가 딱 나오는 순간 수천 년간 믿었던 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불과 2, 300년 전에 쇳덩어리가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수천 대의 쇳덩어리들이 하늘에 날라다니고 있죠. 그냥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싣고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진실인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진실인가 어쩌면 그 진실 위에 훨씬 더 소중한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가장 확신이 있을 때 의심하라 이거죠. 그 직장은 날 보여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나를 직장에서 사람을 뭘로 치죠? 코스트 아닙니까? 코스트 비용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즉 효율성을 높여서 이 사람한테 더 많은 효율성이 나오길 바라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심리적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축도 해야 되고 자기 실력도 키워야 되고 여기서 나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만들어놔야 되고 끝까지 여기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마지막 칠면조가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회사는 과연 사람들을 정말로 키우는가 고대 시대에 있잖아요. 노예의 꿈은 귀족이 아니랍니다. 노예의 꿈은 노예의 대장이었대요. 노예의 대장. 물론 21세기는 노예나 그런 건 없는 시절이니까 누구나 위험을 무릅쓰고 자본가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물론 노예의 대장이 된다는 것도 지금 시스템적으로 과거의 노예하고는 다르죠. 하지만 주인은 주인은 종업원이 주인이 되기까지 바라지 않고 내 밑에 있는 최고 높은 대장이 되기까지만 바라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노예의 대장이 되기 위해서 더 금면성실하게 노력을 해야죠. 다만 주인은 망하지만 노예의 대장은 안 망해요. 자본주의가 주는 습성이죠.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도 다 이해가 안 돼. 다 믿을 수가 없는데 사실 남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험담하는 것들 있죠. 쭉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들 누가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전 절대 안 믿어요. 특히 연예인이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항상. 이건 확실하대요. 내가 정말 아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도 또 아는 사람이 본 거예요. 제가 현대그룹에 했을 때 그걸 찌라시라고 그러는데요. 찌라시 찌라시 정보라고 모아서 분석해서 보고하고 했는데 볼 때마다 아휴 이거 다 아닌 것 같아. 그리고 10개 중에 솔직히 7개가 맞고 3개가 아닌데 어느 게 3개인지 모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7개는 맞고 이 3개가 아니라는 걸 알면 7개 맞는 건데 이 중에 3개는 틀렸다. 그럼 어느 게 틀린지 모르면 믿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남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얘기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안 좋은 얘기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치명적 수 있죠.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그런 거죠. 전학 가기 전날 이삿짐을 싸다가 누구하고 누군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 그런데 그 누구와 누구가 오누이였죠. 그래서 그게 소문이 퍼져서 여자는 자살을 하죠. 그리고 그 말을 한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감금이 됐고 감금이 된 다음에 최면에 최면에 걸려서 자기 딸하고 그 성관계를 맺게 만들죠. 그게 최고의 복수죠.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갇혀 있었죠. 혀가 실수했기 때문에. 남한테 안 좋은 얘기했을 때 그 사람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누구한테 뭔가 얘기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충고 그것도 함부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충고를 구하기 전까지 충고를 안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반 4세 러시아의 뇌재라는 이반 4세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폭군 도덕군자 같이 충고를 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했대요.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충고하면 사형시켜버려야 됩니다. 그 친절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나 잘 하세요. 세상에 괜히 와서 충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충고가 충고의 형식을 빌렸지만 가만히 있는 경우에 애정이 없는 경우에는 애정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비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충고라는 형태로 비난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말이 모든 걸 바꾸더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죠? 사랑, 명예, 돈, 권력 이런 거 원하죠? 사랑과 명예와 돈과 권력 학벌로 얻나요? 다 말로 얻어요. 대통령 말로 되죠? 현대 자동차 영업사원이 있어요. 한 달에 차를 스무 대 파는 사람이 있고요. 한 달에 차를 두 대 밖에 못 파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1년에 10억을 보는 보험 라이프 플래너가 있고요. 한 달도 못 견뎌서 나가는 라이프 플래너가 있어요. 10억을 버는 라이프 플래너가 파는 보험 상품과 한 달도 못 한 달도 못 견디고 나가는 보험 영업사원이 파는 보험 상품은 보상에서 1원도 차이가 안 나요. 많은 경우에 제품이 좋으면 잘 팔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제품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제품이 좋아서 잘 팔린다. 그러면 보험 상품 영업사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똑같은 제품을 왜 이 사람은 파고 이 사람은 못 파냐. 그럼 말은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찌개와 전골의 차이 아세요? 식품 영양학에서는 찌개와 전골의 차이를 재료에 충실한 것을 전골이라고 하고요. 재료에 덜 충실한 것을 찌개라고 한대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은 뭐라고 그러냐면 찌개는 1인분을 팝니다. 전골은 항상 가로열고 잡고 2인 이상이에요. 전골은요. 가운데 놓고 논아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골을 시킬 때는 우리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떠먹으면서 짜네 맵네 맛있네 맛없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 술 한잔하러 갈까 그게 알코올을 몸에 넣참 얘기가 아니잖아요. 술을 가운데 놓고 이야기해보자. 차 나 한잔하러 갈까 가운데 놓고 이야기해보자. 뭐죠? 공유입니다. 공유.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유예요. 그러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될까요?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 잘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도 안 난다. 저 사람은 좀 그래?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 그거를 어디언스 아날리시스 청중분석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 나중에 그렇죠. 저 사람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느라고 산동답게 지는 거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싸워서 이기면 더 깨지는 거예요. 산통이 둘이서 논쟁이 붙었어요. 상대방이 틀렸어. 확실하게 그걸 알려주면 이 사람은 인정을 하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다시는 만나기 싫어. 왜? 틀렸기 때문에. 혹시 아직도 안 틀렸으면 다음에 또 싸우고 싶은데 자기가 틀렸으면 다시는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거죠. 싸움에서는 이겼으나 실제로는 진 거죠. 제가 90몇 년도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최병렬 장관이 있었어요. 최병렬. KBS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지금으로 치면 백분토론 비슷한 건데 장관에게 듣는다 이런 프로였어요. 그 당시에 아직은 민주화가 제대로 안 됐을 때였는데 그런 거죠. 노조위원장이 계속 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화가 안 됐다 안 됐다 이래서 안 된다 방송이 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데 말을 하려고 그러면 또 말을 막아요. 말을 하려고 하면 또 그러니까 장관에게 듣는다는데 장관은 거의 얘기 못하고 노조 쪽에서만 계속 얘기하는 민주화에 대해서 장관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생방송입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거 아무도 안 막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완전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할 말을 하는 동안에 TV 시청자가 청중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나쁜 사람이네 장관은 좋은 사람이네 지금 훌륭히 좋지는 않지만 옛날보다 좀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했다고 그래요.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를 할게요. 신문에 나온 얘기들 방송에 나온 얘기들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광화문에 촛불집회가 그때 광화병 사태 관련해서 촛불집회가 있었어요. 어떤 두 신문은 뭐라고 나오죠? 민주운동 비슷하게 나오고요. 어떤 두 신문은 과격식이라고 나와요. 보는 게이트키픽이라고 그러는데 문지기가 있다는 거죠. 언론에는 문지기가 있어서 문지기가 원하는 대로 글을 쓰는 거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산하제안 옛날에 굉장히 많이 그랬죠. 지금 사교육비 때문에 애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교 때까지 거의 20년 동안을 아이 많이 남은 안 좋은 거라고 방송에서 계속 들었어요. 몇십 년을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게 애 낳아야 된다고 그 오랫동안 들은 게 바뀔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즉 방송에서 하는 얘기 신문에서 하는 얘기 그런 거 정말 제대로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누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내일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내일을 모르면 내일은 맑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을 모르는데 내일 비가 올지 그렇죠? 맑다고 생각하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갖고 있으면 쓰면 되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좋은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살아갈 날을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 나한테 생기는 이득은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내가 처한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신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남들이 하는 얘기보다는 내가 정말 잘 따져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방식으로 살고 마지막에 죽을 때 그래 아주 훌륭하게 못 살아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 아주 좋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도 배워야 될 나이에 인생이 이렇구나 할 나이는 경험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조금이나마 제가 선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